예제 중에서 찾기 참조 1번 파일을 열어본 모습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것은 vlookup이라는 함수인데요. 특정 목록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록은 예제에서는 1번에 있는 요금제 테이블인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요금제를 입력을 하면 이 테이블에서 해당 요금제를 찾아서 여기서 요구하는 어떤 할인 금액 그리고 그 할인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관용어구를 이곳에서 찾아서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vlookup 함수는 4개의 인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입력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그 입력 대상이 되는 이 부분들이 이름 정의가 되어 있으면 그 함수 입력 과정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영역을 드래그 하시고 할인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 영역을 이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은 참조라는 이름으로 이름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워크시트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이 이름 상자를 둘러보면 할인을 눌렀을 때 바로 할인 영역이 찾아지고요. 참조를 눌렀을 때는 바로 참조 영역이 범위 설정이 되겠죠. 이렇게 이름 정의를 해둔 상태에서 먼저 이 총 할인 금액을 구하는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곳을 선택을 하시고요. 수식 탭의 찾기 참조 영역에서 VLOOKUP 함수를 선택하겠습니다. 처음 입력할 룩업 밸류 인수는 목록에서 데이터를 찾아올 기준이 되는 값입니다. 즉, 총 할인 금액을 가져올 때 어떤 요금제를 기준으로 가져올 것인지 그 요금제가 입력되는 공간이 참조 대상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룩업 밸류 인수로 체크를 하시고요. 이 테이블 어레이 인수는 1번 워크시트의 이 목록 전체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할인이란 이름으로 미리 정의를 해뒀기 때문에 그 이름 정의한 내용을 작성을 했고요. column index number라는 것은 이 테이블에서 해당 요금제를 찾았을 때 몇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앞서 작업 중인 어떤 그 셸은 24개월의 총 할인 금액을 원하는 것이었으므로 특정 데이터를 찾았을 때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즉 3번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range lookup이라는 것은 이 할인이라는 어떤 그 영역 범위에서 lookup 밸류로 정한 이 요금제 그 문자 데이터를 아주 동일한 것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약간이라도 비슷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꺼내와서 표현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곳인데요. 여기에서는 일단은 0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0을 입력을 하면 예를 들어서 lookup 밸류 인수로 입력한 게 lte34다 그러면 반드시 lte34가 있는 그 행을 찾아서 관련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지만 바로 다음에 말씀드리는 예제를 보면 range lookup 인수에 대해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일단은 0으로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이런 오류 표시가 나는 이유는 현재 이곳에 입력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다가 lte34 아니면 lte52 이런 식으로 요금제 자체를 직접 입력하셔도 되겠지만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우리가 배웠으므로 데이터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하시고요. 목록에 체크하시고 그 목록의 범위를 일반 워크시트에 이 영역으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여기서 목록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사이요금제를 선택을 하시면 사이요금제 24개월 총 할인액이 277,200원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을 해도 그 데이터가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